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들으셨지만 홍대구 시장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라면서 책임론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또 반복적으로 비난을 한 건데 글쎄요. 자꾸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던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등판이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특히 끝나고 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발언 수위는 거의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겠죠. 애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애라는 것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반백 한 5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정치 초보, 초자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다음 대권에 한 번 더 국민의힘 대표로서 도전하는 것이 지금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라는 갑작스럽게 정치계에 들어온 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키워줬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나머지 4강이 됐을 때 들어와 있었던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이후에 지금 다시 원내로 진입하게 된 나경원, 또 안철수라는 인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4명이 사실은 언론에서 거의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스피커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적으로 한동훈을 때리면서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까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이분이 정치 고수로서 앞을 내다보고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한동훈을 이렇게 때리면서 띄우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요정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다 보니 애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좀 커진다고 하지만 팬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 카페에는 지금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메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부족한 점이 저는 서사라고 보거든요. 고난의 서사.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엘리트로서 쭉 순탄하게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큰 고난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비대위원장 할 때 야당으로부터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역시나 야당으로부터 받은 공격도 고난의 서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뭔가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정도의 책임이 아닌데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고난의 서사가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홍준표 시장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17년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너무 흔들지 않았냐. 그 과오를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에서 힘들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 흔들고 있는 건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상황 판도도 너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그 SNS 글의 포인트는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인데 결국 자기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든 지든 자기 탓이다 하면서 나는 2004년에 탄핵 역풍 불 때 다질 때 난 이겼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포인트에 거기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2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 모습을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조 세력 심판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조 세력의 이조 심판 위에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대가치하는 사람이 문제인 건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선거 패배의 원인은 이조 심판론 때문에 그랬다. 너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선거 직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이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견해에는 저도 사실은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3월 26일쯤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되는 시점 그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은 3월 초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 등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심판론이지만 그것을 여당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육지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까지 모두 헤아려서 선거의 결과와 원인을 평가를 해야지 이조 심판론 때문에 선거를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가당착에 가깝죠. 그러면 그 시점에 만약에 이조 심판론을 꺼내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것을 했다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그런 말이 되는데 사실 3월 하순에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조 심판론에 대한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분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조 심판론도 민심이 점점점점 더 강해지면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민심에 따라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거의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부 능성까지 지금 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 위해서. 저는 몇 부 를 따질 건 없다. 0부 아니면 10부일 것이다. 한꺼번에 10부를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는 등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올 여름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홍준표 시장의 정면 충돌을 우리가 감상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 제가 애면? 애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어른입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칠 것이고 그럼 이제 홍준표 시장은 모래시계 좀 해놓고 기다리고 나오지. 왜 나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이것은 묘하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퇴장했을 때 오히려 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 공백기를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 삼김 이런 분들은 사실 대표를 중간에 좀 쉬어도 괜찮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국에 은퇴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곧비를 놓으면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게 있는 거고 사실은 두 사람을 결정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도 깊이 연계가 돼 있어서 제로썸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들,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의 결과들을 그냥 쉬는 동안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말 위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만 해도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상당한 타격이 될 거다. 아마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다운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한창 싸우는 장수이기 때문에 지지층은 계속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대표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재출마, 재연임을 시도하는 것과 함께 공교롭게 8월에 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연계가 돼서 이재명, 한동훈 동시 재등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인 지금 행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런 공격이 마치 일방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도 사실 당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언가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죠. 큰 선거를 지휘한 사람은 일단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숙하면서 있는 것이 도리였었거든요. 대패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본인의 판단이 여합니다.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어떤 분은 출마를 하라 말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갈등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아마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 먼저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